안녕하세요. SF9 휘영입니다. 그 저는 저희 뮤비 세트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맘마미아고요. 여기 보면은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 보이시나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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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맘마미아라고 써지는 간판이에요. 신기하죠? 그리고 여기는 벤치 같은 게 있네요. 이제 되겠지? 아 졸려. 졸려. 지금은 뮤비 촬영 중간에 자켓 촬영 중이고요. 다른 옷 좀 부어드릴까? 이거 대한복. 저기 보면은 자켓 찍고 있는 현장에 버스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인빈이 형이 타고 있는 데가 버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인성씨. 클로즈업 했어요 지금. 그래요? 네. 표정 다 보여요 지금. 얼굴밖에 안 나와요. 가리지 마세요. 네. otur 덧spe worship Reich. 재미있Engine